안녕하세요 굿모닝 총각대 김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차량은 니로 1세대입니다. 니로 1세대는 국산 SUV 차량 중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최초로 탑재한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좋구요. 연비는 리터당 19.5키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번째 차량 보여드리겠습니다. 1.6 하이브리드 럭셔리 등급이고 가격은 1670만원. 18년씩 8만키로네요. 색상은 회색이구요. 26일에 매입된 차량입니다. 자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마음에 들죠. 8만키로 밖에 안따고. 성능점검 보시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미세노일만 없다면 차상태도 완전 좋죠. 자 미세노일도 없구요. 차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 자 연비 보이시죠. 연비가 정말 좋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있구요. 후방 카메라 있구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 자 호축방 경버 시스템 있구요. 웰선 시트 있구요. 자 시트 상태도 너무 깔끔하죠. 자 그리고 니로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2열 폴딩 시트이기 때문에 폴딩 시 약 1400리터 정도의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캠핑이나 여행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구요. 자 요즘 차박 많이 다니시죠. 이런 차 구매하셔서 차박 다니시면 정말 좋겠죠.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의 8만키로. 주행거리 8만키로구요. 가격은 1670만원. 너무 괜찮죠. 자 이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께요. 1.6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이구요. 1590만원에 18년식 주행거리 10만9천키로. 자 25일에 매입된 차량이구요. 성능점검 보시면 농도 변경이라고 없구요. 후드 프론트엔더 단순 교환만 있구요. 미세노유 전혀 없구요. 자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 실내 전치 차량입니다. 자 시트도 너무 깔끔하고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터치 시동 스마트키, 자 프로토 시스템 있구요. 핸들 열선, 블랙박스도 있구요. 자 이 차량 옵션도 좋고 차 상태도 완전 무사고 차량에 1590만원 18년식 10만9천키로 자 이 차량도 너무 괜찮죠.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께요. 자 이 차량도 청색 차량입니다. 1.6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 가격은 1750만원 18년식 7만3천키로 26일에 매입된 차량이구요. 경영장관 보시면 농도 변경이력 없구요. 예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자 이런 차도 너무 괜찮죠. 타이어 상태 좋구요. 자 내부 보시면 진짜 완전 새거 같구요. 열선 시트에 통풍 시트까지 핸들 열선도 있구요. 자 시트 상태 너무 깨끗하구요. 자 내비게이션 있구요. 프로토 시스템 있습니다. 수강 카메라 있구요. 자 후축방 경보 시스템 있구요. 프라이패스 룸미러 있구요. 트렁크 상태 괜찮구요. 자 이 차도 너무 괜찮죠. 무사고 차량에 1인 소유 차량 용도 변경이력 없고 18인치 휠 18인치 휠 장착되어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취득세 감면 40만원까지 있네요. 자 이 차량 너무 괜찮죠. 주행거리 7만3천키로에 1750만원 자 이런 차는 어디서도 못 구합니다. 이 차량 강추 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 보실게요. 자 이번 차량은 1.6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 판매가격 1530만원 18년식 12만키로구요. 검정색이고 23일에 매입됐네요. 성능점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구요. 프론트엔더 라디에이터 교환 리어 패널 팡금입니다. 이 정도면 차 괜찮죠? 자 미세노유도 없구요. 차량 보시면 자 시트도 깔끔하구요. 자 내비게이션 있구요. 호방카메라 있구요. 자 통풍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있구요. 하이패스 룸미러 있구요. 자 후측방 경보시스템 있구요. 전동 사이드미러 있습니다. 자 이 차량도 괜찮죠? 1530만원에 12만키로 차 컨디션도 괜찮구요.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자 1.6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 가격은 1699만원 17년식 7만4천키로네요. 자 색상은 파랑색이구요. 23일에 매입되네요. 자 용도 변경 이력 없구요. 이 차량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네요. 미세노유 없구요. 괜찮은 차량이 정말 많죠? 자 하이패스 룸미러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구요. 후방카메라 있구요. 터치시동 스마트키 열선시트 통풍시트 핸들 열선까지 자 시트상태 너무 좋구요. 자 이 차량도 괜찮죠?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하얀색 1.6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 판매가격 1599만원 17년식 10만키로네요. 23일에 매입된 차량이구요. 상당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구요. 이 차량도 완전 무사고 차량 미세누유 없구요. 내부 깔끔하구요. 열선시트 통풍시트 핸들 열선 전동 사이드미러 선로프 선로프까지 트렁크 상태 너무 좋죠. 캠핑이나 차박 다니실 때 폴딩시트를 접어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미러 이번 차량도 너무 괜찮죠. 1599만원 10만키로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1.6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 가격은 1470만원 17년식 13만키로입니다. 색상은 파란색이구요. 23일에 매입됐네요. 용도 변경 이력 없구요. 프론트엔더 한쪽만 단순교환이 있습니다. 미세누유 없구요. 컨디션 좋은 차들이 너무 많네요. 차량 내부도 깔끔한 편이고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미러 선루프 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반지네 전시 차량 이구요. 자 일단 가격이 1470만원 정말 괜찮죠? 13만키로 1470만원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이번 차량 1.6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 흰색이구요. 가격은 1780만원 맨거리 8만키로 성능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구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도 없구요. 자 1인 신조 차량이고 금연 차량이고 노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도 너무 깔끔하구요. 이 정도면 거의 새거라고 봐도 흰색이 없죠. 자 내비게이션 있구요. 열선시트 통풍시트 핸들 열선 자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 프랑크 공간도 상당히 넓구요. 자 전동사이드 미러 바퀴 바퀴 상태도 괜찮구요. 자 이번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 1780만원 일단 주행거리가 8만키로 이기 때문에 자 이런 차는 사셔야 됩니다. 주행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잔고장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차는 대박이죠.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6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 1420만원 18년식 14만5천키로 검정색이구요. 24일에 매입된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구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노유 없구요. 자 보시면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 우측방 경보시스템이 있구요. 드라이브 와이즈 있구요. 하이패스 룸미러 있구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있는 차량입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진짜 옵션이 너무 괜찮죠. 자 시트 상태도 깔끔하고 자 이정도 차량이면 할만하죠. 완전 무사고에 1420만원 자 이 차량도 너무 괜찮네요. 자 오늘 이렇게 1세대 니로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이 니로 사셔서 캠핑 다니시면 너무 재밌겠죠. 니로 같은 경우에는 연비도 너무 괜찮고 활용성도 너무 좋죠.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차량만 골라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